some of the most extensive research 가장 집중적인 연구 중에 몇몇 인데요 근데 뭐에 대한 연구야 on the subject of success 입니다 자 뭘 주제로 한 거야 성공을 주제로 한 가장 집중적인 연구 중에 일부가 was conducted 수행 됐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실험을 했다고 by 뒤에 얘네 의해서 하면 끝나죠 당연히 was conducted 수동으로 나와야 되고요 뒤에 by가 있고 데이 얘네가 인터뷰를 했대요 people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묶어 acknowledged as successful in a wide variety of areas 까지 넓은 범위의 분야에서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는 pp죠 acknowledged 그런 사람들을 흔히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인터뷰 한 거야 근데 어떤 분야 뭐 비즈니스나 사이언스나 literature education religion etc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서 the goal of the researchers 이 연구원들의 목표는 was to determine 알아내는 거 결정하는 거였어 여기서 투는 명사주의법이죠 뭘 알아내 what these high achieving people had in common 이 높은 성취를 한 사람들이 무엇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였어요 의주동이죠 there was one thing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they all had in common 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하나가 있었다 they 앞에는 목적교 관계되면서 대신 생략 됐고요 그게 바로 뭐야 the willingness to be really 뭐 뭐 하려는 의지였대요 뭐 하려는 자 여기서 willingness는 기꺼이 뭐 뭐 하는 거야 즉 기꺼이 삐리리를 하는 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공통적으로 그럼 뒤에 나오겠죠 all of them 이 모든 사람들이 agreed 동의했대요 that 뭐라고 success가 이 성공이라는 것이 wasn't something 뭔가가 아니야 뒤에 묶어 that had just happened to them 그들에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death은 죽격 관계되면서죠 due to 뭐뭐 때문에 love or special talents 즉 행운이나 특별한 재능 때문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성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겠어 뭐때문이겠어 생각을 해 노력 때문이겠죠 it happened 그게 발생했대요 성공이 it은 성공이죠 성공이 왜 생겼어 because they made it happen through continuous effort 밑줄 고맙습니다 네 데이드 메이드 잇 해픈이야 메이든 사역 동사고요 it은 목적 오고 happen 동사 원형입니다 얘네가 이게 발생하게 만들었대 뭘 통해서 continuous effort 입니다 끊임없는 노력 이게 키워드죠 나 같으면 여기 빈칸 낸다 continuous effort instead of 네모 하시고요 뭐 대신에 looking for shortcuts 지름길을 찾는 대신에 and 그리고 지름길하고 또 뭐 ways to avoid hard work to 묶어 하드워크까지 to는 형사중법 즉 지름길이라던지 힘든 일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대신에 these people welcomed 이 사람들은 그걸 환영했대 그게 뭐겠어요 hard work 겠죠 as a necessary part of the process 과정에서의 필요한 그런 일부분으로 반겼다 힘들어 그래 와라 내가 해줄게 이건 당연한 거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반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4번 work long hard hours 오래 그리고 힘든 그 시간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기꺼이 이렇게 했다 32번 여기까지 정리하구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조 1 액션을 dlatego 이렇게 할게요 이런 액션을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는